샤이니 민호 샤이니 민호, 아웃도어룩도 멋스럽게! 역시 만친남 샤이니 민호가 자연환경보전 지킴이로 나섰다. 민호는 지난 10일 오전 서울 도봉산 탐방지원센터에서 열린 K2 클린백 캠페인에 참석했다. 이번 클린백 행사는 깨끗하게 자연을 되돌리자는 의미의 클린백과 쓰레기를 되가져오는 가방을 뜻하는 클린백의 합성어, 우리가 머물던 자연 공간을 다음에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작은 쓰레기까지 되가져오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날 민호는 아웃도어룩을 멋스럽게 소화하며 훈훈한 매력을 발산, 시선을 사로잡았다. 화이트 프린트 티셔츠와 롤업 팬츠에 지퍼 디테일이 멋스러운 베이지톤 고어텍스 재킷을 매치해 남다른 비율을 과시했다. 한편 클린백 캠페인은 내달 31일까지 진행되며, 민호는 오는 28일 네이버 TV를 통해 첫 공개되는 웹드라마 어쩌다 18에서 오경휘 역을 맡아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